네, 둠다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진, 신들린 백바스키 오랜만에 입을 폴라, 난 한국이면 good no 널 미치게 하지만 나는 맑은 빛을 놓아 누가 녹아도 나 좋아, 광란의 끝장은 과여 정의 대로 이대로 또 새로운 세상은 과여 복잡한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 종갈로 거둘 다다 겉은 숨 하다 깨씩 거둔다 여기비가 애가자라 마바사 아자차 탁하와 하늘이 고마사 우주위를 보고 듣는 느낌 난 겁없는 놈 상가 도망가 안 도망가 너희 지금을 만나서 도망가기 쉬는 샤워 범죽지 않는 뜨거운 걸 전화로 터져내서 우위같이 춤춰져 범죽지 않는 뜨거운 걸 Let's go! 다다다다다가듬 다다다다다동 Box!" Using New Leafs Of Mercy Let's go! Let's go! cional Nemo Moy welcomed nessa 비추러 이번에는 저희가 신곡을 준비했어요 다삼병에서 네 지연의 테이크워 화이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새벽에 처음 맞춰본노라 실수가 있어도 많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내가 한 타보다 버친다 나는 이리워줘야 You better take a hike 쉽게 해줄지만 한조만 더 나는 그 눈 없이 빌린다 내 맘에 단식대로 걷는데 내 맘은 눈이 높은 자였는데 꿈은 더 버긴 터지 과도하게 대신 한 가짓만 기억해 나는 날아였던 거야 내 맘이 되는 데 못한다 이건 오직 나의 길 내 맘에 단식대로 할 거야 You better take a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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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지 더 위로 가고 싶어 내 맘대로 내 하루를 살고 싶어 내 맘대로 내 하루를 살고 싶어 내 맘에 단식대로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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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etter take a hike 항상 신곡 공개는 나 추구하고 다 아쉬운 거 같아요 멤버들 표정이 다 아쉬운 표정인데 신곡은 그래도 항상 저희가 두 번 이상 정도 보여 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프로몬의 개인곡이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지연의 1분 1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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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아가져 가도 있고 내 맘에 더 해가 보네 오늘 날씨도 참 뱀는 날 날아가다 하겠다 내 안은 이곳이 없다 아무 일하지 않은 참여 내 맘까지만 찾겠어 니가를 누굴 이뤄 I wanna be too but I'm gonna be too baby 내가 내가 여기를 못해 I'm only the man now like that And I'll stay there, too, there's a chance But these only times and a fuse I'll stand this way I'll stay t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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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my true tears Maybe God won't suffато I can't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도와주시기 바랍게 도와주시기 바랍게 내리치고 마쥬고마 보라, 빛이 멍하이로 되시기 렛러, 렛러, 구운이 막났어 렛러, 렛러, 하글라 이렇게 하면서 앉아 져 버릴 잔어 우리 아이콘에 렛러, 렛러 가슴 곁에만 부를 순하게 상대없이 부지지 못할 것 없이 일부러, 일부러, 케이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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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짬뿌기 다음 곡으로는 저희 아이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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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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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은 저희 아이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아이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아이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라段단단단단단단단단단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여름이의 개인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 여름이의 개인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 여름이의 개인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1부가 잠깐 끝이 났는데 저희 멤버들 같이 모여서 포토파이로 한 번 하고 5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2부 진행하고 노력할게요. 이거 벗어나서 당연히 1부가gt. rijelle